이런 화려한 무늬필을 좋아해요. 특이한 것, 특이한 느낌의 가죽들 이런 것 좋아하고 그리고 대단한 시간도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저거 보면은 아 이거 좀 짤리네요. 잠시만요. 오늘 제가 남성 디젤들의 섬세한 이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남성 디젤들의 섬세한인데 네, 여기 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겠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주제와 관련해서 영어도 조금 더 알려드리거든요. 보면은 섬세하다는 표현이 또 있긴 있어요. 근데 흔히 제가 인턴하고 많은 디자이너분들 물어보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섬세한 건 Delicate 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Adjective 하면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Delicate 그래서 Delicate 하면은 써있듯이 어떤 감총은 자체가 섬세하고 우월한 뜻도 있고 감각, 감정, 심리적인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섬세하고 민감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Delicate 이라는 표현은 디자인, 뭐 패션 매거진이나 패션 뉴스 브로드캐스팅이나 뉴스도 신문, 뉴스페이퍼 같은 거나 그 다음에 그 전공 관련돼서 일하면은 많이 들어요. 특히 이거는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미대생들 그 다음에 이제 포토그래피 쪽 사진작가 인터넷 때 제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패션, 파인아트, 포로그래피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즉 하단부에 보면 이 example 있잖아요. 그래서 Delicate Figure 하면은 우아한 자태인데 미대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누드크로키를 하면은 누드모델이 오잖아요. 결국 교수님이나 그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죠. 약간 어떤 자태를 해달라고 할 때 약간 저런 적이 있어요. 우아한 자태로 해달라고 했을 때 Delicate Figure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포토그래퍼 인턴 할 때도 모델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컨셉을 갖고 누드모델 촬영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포토가 예쁜 분도 Delicate Figure 라는 이제 이 표현 우아한 자태 이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흔히 이제 이런 디자인, 예술, 미술, 포토 이쪽 분야에서 많이 쓰는 표현. 그래서 요쪽 분야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Delicate Sensibility 하면은 이제 섬세한 감각이요. 아까 저 위에 보면은 감각이란 거에서도 섬세하게 쓰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성 디자인은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남성 디자인은 섬세함 Delicate 이거든요. Delicate 이라고 발음도 해도 되고 어떤 애들은 Delicate 이라고도 발음을 해요. 두 개에요. 두 개. 그래서 Delicate Delicate Sensibility 하면은 섬세한 감각을 얘기하는 거에요. 감각이 되게 섬세하다. 표현함을 할 때 이런 을 많이 쓰고요. 알아두시면 좋고 Delicate 이라는 이 키워드 하나로 미국에서 흔히 슬랭이라고 하는데 슬랭 하면은 소거 한국어로 소거라고 하면 될 거에요. 소거 슬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AME는 이제 영문 영영사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에요. AME라고 표시되어 AME 슬랭이잖아요. 슬랭은 소거인데 AME는 American English 약자고 영문 영어는 British English 라고 써있죠. AME이고 BRE하면 British English 라고 쓰기도 해요. BRE였나면 생각 안나는데 B로 시작하는 영문 영어 AME American English 슬랭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Delicate 라는 표현을 갖고 임신 중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는 분 중에 이 표현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생활하다 알게 된 거에요. 그래서 왜 유학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냐면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흔히 우리가 찾아 보통 임신이 pregnant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 현지에서 현지 사람들과 생활하고 일하고 친구들도 만들고 놀고 애도 맞으러 가고 그러다 보면 생활에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된다는 거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느낀 건데 어 그때 이제 이웃분 중에 이 표현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Be in a delicate condition 하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Dream pregnancy 그러니까 임신 중이에요. 임신 중이다. 또 다른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은 Be expecting a baby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Be expecting a baby 하면 이제 아기를 낳을 예정이니까 낳은 걸로 즉 임신 중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Slang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흔히 spoken English 라고 해서 구어제 있죠. 말 안 듣는 영어에서 이 표현은 Slang으로 은근히 써요. 친한 사람들이나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표현 들었을 때 알아들을 쓰면 좋아요. Delicate condition 하면 예민한 예민한 거 맞잖아요. 임신하면 예민해지고 감성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 표현이 있어요. Slang으로 Be in a delicate condition 하면 Dream pregnancy 아니면 Be expecting a baby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저런 표현도 있어요. Delicate 이 섬세하고 그런 뜻이다 보니까 약간 약하다는 의미가 Weak 있죠. Weak 약하다는 의미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 표현도 있었어요. Be in delicate health 하면 Be in delicate health 하면 Poor health Poor health 그래서 Feeble health 이럴 수도 있고 약골이란 뜻이에요. 허약한 뜻이에요. Delicate 하나로 섬세하면서 섬세한 뜻도 있고 약골이란 표현은 Slang에서 나오고 Delicate Delicate Condition 임신 중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슬랭으로 알고 계시면 스포콘 잉글에서 대화하다가 이제 알아듣기 편하고 빠르시죠. 모르는 것보다는 아니니까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 드렸듯이 해외에는 남성 디자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성 디자인 사람들이 많아서 동성애자분들이 꽤 많아요 남성 디자인으로 동성애자분들이 많아서 동성애자분들이 많아서 아이고 가려지는데 됐다 유연같이 그래서 보면은 동성애자분들이 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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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로 동성애 동성애로 호모 동성애 영국 리포터도 있고, 스커트랜드 리포터도 있고, 캐나다 리포터, 싱가포르 리포터, 한국, 미국 스테어난 한국사람 리포터도 있고, 아프리카 콩고 리포터도 있고, CNN 리포터지만 전세계 모든 리포터가 다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영어 발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CNN을 좀 봐줘야 하는 이유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발음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학 가기 전에 정말 뉴욕에서 온 미국 표준, 그러니까 표준화는 좀 없고, 미국 동북 표준 빠른 속도의 그런 영어 선생님하고만 주구장창 배우다가 딱 가서 갑자기 영국 클래스메이트가 있고, 프랑스에서 오나 스페인 이런 데서 온 클래스메이트들이 영어 하면은 자기 나라의 액센트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근데 CNN이나 BBC 같은 해외 영어 뉴스로 그 로드캐스팅들을 많이 보고 보면은 다양한 나라의 발음도 들을 수 있어요. 인도사람이 영어...